봉쥬아 봉쥬아 이제 어디 갈거죠? 계곡 계곡 놀러 갑니다 지금 골뱅이도 잡고 지금 가는 데가 골뱅이도 있고 뭐 그렇다 그러더라구요 물놀이도 할 수 있고 일단 더워서 뚜아님이랑 저랑 또 누구 가죠? 할머니 할머니랑 그 다음에 이상해 괜찮았죠?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순간이동을 해서 자 일어나십쇼 순간이동을 해서 계곡에서 보겠습니다 계곡에서 만날께 옷 갈아입고 래쉬가드도 입고 해서 계곡에서 뵙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윽 옷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여기 물에 들어가 볼거고 일단은 다슬기가 있으면 잡을거고 없으면 물놀이만 갈겁니다 일단은 오늘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자 보시죠 요것도 준비하고 지금 래쉬가드를 수아랑 뚜아랑 아빠랑 이렇게 입었습니다 소방관 모자 소방관 모자 좀 이따 봐요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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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떻게 또한님 그 흙탕물을 내면 바닥이 잘 안보여요 한번 비가 많이 왔던데라 없을 것 같애 저기 위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또한님 올라가서 저기 저기 잠깐만요 골뱅이 같은게 보이긴 보이는데 같은게 검은거 맞나? 나 좀 살려줘 물이 너무 비껴가지고 저기까지 안가 또한님 조그만거 있어 조그만거 조그만거 요만해 이것도 잡았다 그거 살려줘야지 그럼요 골뱅이 한 이만한거 있어야 돼 안녕 잘 살아 있을 것 같애 그지? 딸 있을 것 같지? 또한님 찾았다 여기 여기 기다려 흙탕물이 좀 나가고 또한가 못잡겠어 아빠한테 얘기해 그래 자 뭘 주웠나봐 왜 여기 그런거? 이거는 안 놓아두는거야? 여기다 놔두면 돼요 여기다 여기다 놔줘 그렇지요 나 못생겨두는거 같아 못생겨졌어 완전 못생겨졌어 완전 못생겨졌네 수아 너무 깊어 수아가 하긴 그렇지? 응 잠깐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무 깊어 깊지? 아빠가 할게 안 들어왔어 heads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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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오늘은 이만큼 체험을 해봤습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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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